지금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공개팬사를 하려고 왔어요. 이제 친해저 메이크업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가신 시민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떨린 상태고 계셔도 치매분들 추우시겠지만 저희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. 우리 치매! 추워도 우리가 다 안아줄게!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오늘 한 번 재밌는 조합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Peace! 여러분 저희 인사드리고 샤워하셨습니다. 파이널 추우실! 안녕하세요. 추우실입니다.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? 바로 가올게요. 오늘을 위해서 예예예예예예 되게 신기하네요. 이 중에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실 거니까 모든 분들 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.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. 다음 에피소드가 또 시작된단 말이잖아요. 끝과 함께 시작이 된다. 그러니까 다음 활동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저 손 내고! 나를 건 다 승차가 왔어. 실험 같은 거래요. 우리 추억을 경번할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예예예예 전 잊고 새 동해 여러분 자 이제 트레이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네 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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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EASURE